기철이 네 현동아 PC방! 여러분 가위바위보 잘해요? 자.. 가위바위보 자! 가위바위보!! 가위바위보 가방 나오지 마셨는데? 컴퓨터 싹받꼈다 야 이건 뭐야? 야 이거 레노버 최신 사양이 탑재된 9세대 인텔 코어 i7 9700 프로세서 탑재 와 오케이 자 기다려 자 레노버 시작 레노버 뭐예요? 9세대 인텔 코어 아니 하영아 이거 한 번만 읽어주면 돼 위에서부터 쭉 한 번 읽어줘 시작 9세대 인텔 코어 i7 9700 프로세서 탑재 컷 아 선생님 노트북이야? 진짜 이긴 사람이 노트북 갖고 가기 진짜로? 어 이거는 제작진이랑 협의 안 된 거야 진짜로? 그냥 내가 갖고 싶어서 오케이 이거 사용을 좀 보자 오 야 144Hz야 레노버 리전 Y745 9세대 인텔 코어 i7-1-975 뭐가 왜 이렇게 멀어? 5H 프로세서 예! 아 그리고 ITX 2016 2016 야 2016이랑 차이 너무 좋은데? 2069 어 6기가 그래픽카 오와 6기가 너무 좋았어 17.3 FHD IPS 안티 글래머 글래머 열었어 글래머라 글래머라 안티 글래머 아주 좋은 컴퓨터도 사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주소 슉 자 주소 WWW.0 1 1 2 2 2 2 2 2